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온 노년의 다윗이 그의 전 인생을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정말 깊고 깊은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윗과 늘 함께 하셨고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으며 확신 가운데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그리고 좌우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봤을 때 다윗이 경험한 그의 전생애를 돌아보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첫 번째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무소 부재 없는 곳이 없으신 그러니까 모든 곳에 다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다윗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기 때문에 나를 아십니다 나를 다 아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살펴보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상황에 대부분 보통 쓰인다고 합니다 이 살펴보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는 탄광에서 무엇을 캘 때 광석을 캐낼 때와 두 번째는 적진을 앞에 두고 그 적진을 살펴보고 탐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냥 대충 보고 쉽게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캐낼 때 그리고 적진 앞에서 적군의 공격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몰입하고 자세히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살펴보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그렇게 보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온 세상에 그리고 온 우주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살펴보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다윗이 경험하고 느낀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아주 소중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직접적인 만남 뿐만 아니라 핸드폰, PC 그리고 SNS를 통해서 어느 때보다도 정말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감이 밀려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것만 갖고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내가 마음을 나눌 사람도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손잡아주는 이가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때 삶을 포기하고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외로움과 공허함이 나를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혼자인 것만 갖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내가 붙잡을 게 없을 것 같은 없는 것 같은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나를 살펴봐주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봐주시고 나를 주목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수많은 모래로 가득 덮인 그 모래사장 털분 모래사장에서 핀셋으로 모래 하나를 집어서 올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작고 작은 우리를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택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소중한 보석을 캐내듯이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듯이 소중한 것을 지키듯이 오늘 나를 살펴주시고 오늘 나를 주목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집중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이어서 그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백을 하는데 2절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 여하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는지 다윗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나의 모든 행위를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안고 일어섬 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여러분 안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모든 길과 눕는 것 이건 사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뜻입니다 앉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앉을 때 쉬죠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안할 때를 의미하고 반대로 일어서는 것은 어떤 거죠 일을 하기 위해 괴로울 때를 의미합니다 모든 길 내가 다니는 길 걷는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삶의 공식적인 모든 활동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눕는다는 것 반대로 비공식적인 사적인 생활 휴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고백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과 동시에 다윗의 어떤 고백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까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고 다윗은 고백하죠 여기서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라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입에서 내 혀에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딸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커서 제 어깨까지 왔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대한민국 평균키인 저의 키를 곧 넘어설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여러분 이 아이도 갓난쟁이였을 때가 있죠 아장아장 애기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모의 모든 관심사가 이 아이에게 향해 있죠 이 아이가 걷고 일어서는 것 안고 일어서는 것 이 아이가 몸을 한번 뒤집는 것 이 아이가 길을 걷는 것 그리고 자리에 눕고 자는 것 모든 것에 부모는 관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해도 표현을 할 수 없어 그냥 울기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부모만큼은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와 같을 삶의 그때에도 그리고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잔뜩 웅크려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암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암이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삶의 모든 순간 그의 모든 순간을 다 알고 계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또한 내가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찰나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찬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 최정예 부대 3천명을 동원해서 사울이 다윗을 쫓습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앤게디 앤게디 동굴의 몸을 숨겼을 때 다윗은 이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다윗이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그 앤게디 동굴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10편 57편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이 죽음이 턱 밑까지 쫓아온 이 순간 눈앞에는 캄캄한 동굴 속이었으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참 평안을 그가 누렸던 것이죠 그리고 사올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올을 죽이지 않았던 자신 충성심을 가지고 진심어린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사올도 이해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다윗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앞과 뒤와 좌우와 위에까지도 꽉 막힌 이 동굴 속에서 다윗은 소망 가운데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57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즉 모든 것이 꽉 막혀있는 이 깜깜한 동굴 속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붙잡았을 때 다윗은 소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천장 너머에 꽉 막힌 동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계와 온 열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것을 다시 붙잡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다시 붙잡음으로 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속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림과 동시에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에는 우리의 건강한 믿음에는 늘 균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단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만을 우리가 떠올린다라면 십자가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쪽만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과 동시에 십자가의 하나님의 공의가 녹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림과 동시에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과 모든 순간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코람대우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믿음을 진짜로 간직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고백 이후에 그 고백 이은 다윗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무소부제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다 있으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7절 8절 9절 10절 조금 길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홀과 같이 삶의 가장 밑바다 추락했던 그곳 가장 밑바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새벽 날개를 치는 동쪽 끝에 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높은 곳에 높은 곳에 있었을 때에도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죽이고 바세바를 바세바를 취한 그 죄를 범하고 수홀과 같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그때도 모두가 포기한 것만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을 피해서 압살롬을 피해서 저 땅 끝에 숨어 웅크려 있을 때에도 비참한 그곳에서도 혼자인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다윗과 계셔 주었습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곳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던 그곳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고 하나님의 능력에 오른손으로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자기를 붙잡고 계셨음을 경험했고 어쩔 줄 몰라 방황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신의 삶을 앞뒤를 따뜻하게 두르시고 자신에게 손을 얹어 주심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지금까지도 나를 붙잡고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내가 놓여있고 처한 상황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혹시 높은 곳에 있으십니까 그곳에 계시는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대면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 속에서 모두가 나를 포기하고 나조차도 나를 포기할 것만 같은 그 수월과 같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동쪽 끝이 동쪽 끝이든 확신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시고 집중하여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안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번 한주 우리의 고개를 들어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을 마주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이번 한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힘이 없고 우리의 손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능력의 손을 우리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ero